오늘은 평범한 국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국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그 비결은 바로 개인 브랜드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국수집은 본사에서 내려온 가격, 메뉴 구성 등의 기본적인 영업 방침을 따라야 하기에 한계가 있죠. 반면 개인 브랜드는 자유롭게 메뉴를 구성하고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하며 식당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평범한 국수가 무엇인지 정의해볼까요? 쉽게 접할 수 있고, 적당한 가격의 한 끼 식사로 때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뛰어난 맛이나 특별한 모양, 푸짐한 양도 아니라서 기억에도 남지 않는 국수죠. 그런데 이런 국수도 개인 브랜드의 노력 여하에 따라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국수를 만들게 된 동기, 재료를 구하는 과정, 독특한 조리법의 개발 등에 대한 손님들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스토리를 SNS에 담아내고 입소문을 타며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면, 식당을 찾는 손님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유기농 밀가루, 비법 육수, 전통장 등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평범한 한 그릇이 특별한 음식이 됩니다. 물론 스토리텔링이 만능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스토리, 그것을 뒷받침하는 맛과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야기에 혹해서 식당을 찾았는데, 정작 음식은 형편없다면 큰 실망감을 안겨주겠죠. 열심히 만든 메밀국수 한 그릇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손님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고, 잠깐의 식사지만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같은 동네에 비슷한 콘셉트의 국수집 두 곳이 있다고 해볼까요? 두 집 모두 인테리어는 평범하기 그지없는데, 그 중 한 집이 어느 날 과감히 리뉴얼을 단행했습니다. 통일된 색감의 깔끔한 인테리어, 눈에 띄게 반듯해진 매장 구조, 이 모든 변화가 큰 비용 없이도 가능하답니다. 자, 그럼 손님들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여전히 낡은 경쟁점일까요? 새로 단장한 매장일까요? 하지만 인테리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리뉴얼을 통해 손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도 잠깐, 청결함과 친절함이라는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난방과 냉방, 화장실 관리까지 세심함과 작은 미소가 더해진다면, 손님들은 자연스레 식당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리뉴얼 하나가 손님 유치의 시발점이 되고, 청결과 서비스라는 기본 위에 특별한 스토리가 생겨나는 식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일본의 수타 소바집이나 우동, 라멘집들의 마케팅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케팅 방식인데요. 사실 이는 모든 요식업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한 우물을 파고드는 전문성과 스토리텔링에 있습니다. 메뉴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메뉴에 대한 조리기술을 깊이 있게 연마하는 것. 이는 단기간의 전문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10년 동안 가스오부시 육수 하나만을 끓여낸 사람과 수타면의 맛, 하나의 심혈을 기울인 소바장인 이들이 들려주는 스토리는 평범한 메뉴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아무나 하기 힘든 일 바로 이 지점이 특별함의 출발점입니다. 식당 인테리어를 바꾸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특별함은 메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스토리텔링에서 완성됩니다. 10년 동안 한 메뉴만을 연구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면 사람들은 기꺼이 귀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보통의 음식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 이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오히려 존경받을 만한 일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요식업에서의 장인 정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특별함의 원천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죠. 미슐랭이 그렇고, 블루리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취업과 이직, 창업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당 창업이라는 선택은 분명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동시에 그에 걸맞은 각오와 노력 또한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식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한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가 된다면, 그때부터 보다 많은 것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힘이 생깁니다. 평범한 국수집으로 남는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특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성 향상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죠. 문제는 이를 실천해 옮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평범한 식당이 아닌 고객들이 감동하고 찾아오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세요.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전문가로 거듭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실천해 옮기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